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과, 가족사진을 보면서 자주 울어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유과에서는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해요? 네, 맞습니다. 유과에서는 av-으면서 그리고 v-은지, 는지, 알다, 모르다 이 두 문법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팅팅 씨하고 선생님이 대화를 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후옹 씨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요즘 가족사진을 보면서 자주 울어요. 그래요? 향수병에 걸렸을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슬플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팅팅 씨가 후옹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팅팅 씨하고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친구 후옹 씨 이야기를 했어요. 팅팅 씨가 말했어요. 아, 요즘 후옹 씨가 가족사진을 보면서 자주 울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는 av-으면서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지금 뭘 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지금 뭘 해요? 네, 자, 우리 대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뭘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 먹고 있어요. 과자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과자를 먹고 있어요. 같이 해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때 같이 과자도 먹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언제 회의를 해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답도 같이 볼 거예요. 자, 음, 점심을 먹으면서 회의를 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그때 회의도 같이 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회의를 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질문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아, 이번에는 여러분, 어제, 어제 뭘 했어요? 질문해요. 자, 우리 대답도 같이 볼까요? 우리, 아, 청소하면서 음악을 들었어요. 청소를 했어요. 그때 음악을 들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말합니다. 청소하면서 음악을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의면서, 의면서는 어떤 것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때, 뒤에 행동도 같이 해요? 같이 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면서, 면서 뒤에는 AV가 와요. AV가 꼭 와야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네, 맞아요. 과거예요. 어제 뭘 했어요? 아, 어제 들었어요.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 청소했어요. 청소했으면서 음악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우리 청소했다, 청소했으면서. 이렇게 과거를 쓸 거예요. 과거를 쓸 수 없어요. 청소했으면서 안 돼요. 과거를 쓰고 싶어요. 그때에는 뒤에,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과거를 쓸 거예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선생님, 저는 내일 청소할 거예요. 그때 음악도 들을 거예요. 자, 미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청소하면서 음악을 들을 거예요. 우리 미래에도 면서에는 미래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청소를 누가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청소를 해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요. 누가 음악을 들어요? 아, 이것도 제가, 내가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우리 음연서는 앞에, 뒤에 사람이 같아야 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청소하면서 친구는 음악을 들었어요. 이렇게 저예요. 그리고 친구예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꼭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음연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음연서는 여기에 AV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 볼까요? 익다, 먹다, 좋습니다. 우리 읽다, 먹다,는 받침이? 네,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좋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읽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읽다, 읽다, 읽으면서, 먹다, 먹으면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오다, 마시다, AV가 있어요. 여러분, 오다, 마시다는? 네,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네, 받침이 없을 때는 우리 면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음연서를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공부했어요? 좋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 볼까요? 자, 먼저 선생님하고 할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아, 질문하고 답이 있어요. 지금 뭘 해요? 여러분, 질문해요. 대답, 만화책을 읽다, 밥을 먹어요. 자, 만화책을 읽어요. 그때 무엇을 같이 해요? 함께 해요? 아, 밥. 만화책 읽어요? 밥을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받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만화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읽으면서, 만화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예요. 아,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질문이 같아요. 지금 뭘 해요? 자, 이 사람은 TV를 보다, 친구와 전화를 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보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TV를 보다, 우리 받침이? 네,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TV를 보면서 친구와 전화를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TV를 봐요? 그때 무엇을 함께 해요? 네, 친구와 전화, 전화를 해요. 이때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팅팅씨는 지금 뭘 해요? 아, 자, 여러분, 팅팅씨 지금 뭘 해요? 걷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걷다, 그때 친구하고 이야기, 이야기도 같이 해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걸으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걸으면서, 우리 여러분 걷다는... 네, 맞습니다.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걷으면서, 아니요, 걸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아, 여러분, 질문이 똑같아요. 팅팅씨. 팅팅씨는 지금 뭘 해요? 자, 창문을 열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창문을 열고 있어요. 열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창문을, 네, 창문을 열면서, 창문을 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열다, 열다도 특별해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르면서, 아니요, 열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잘 사용해서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할까요? 자, 좋아요. 우리 여기에 차를 마시다, 이야기하다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좋아요. 차를 마시다, 이야기하다 한번 같이 볼까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지금 차를 마셔요. 그때, 아, 친구하고 이야기도 같이 해요. 두 개의 행동을 같이 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 숙제하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서 말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숙제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숙제를 해요. 아, 지금 드라마를 봐요. 그때 같이 숙제도 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3번이에요. 음악을 듣다, 청소하다. 자, 여러분, 음악을 듣다, 청소하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듣다가 조금 특별해요.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답을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해요. 음악을 듣으면서 아니에요.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밥을 먹었다, 휴대폰을 봤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 네, 맞아요. 과거, 과거입니다. 밥을 먹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예요. 밥을 먹었다, 먹었으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은 케이크를 만들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미래네요. 자, 케이크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면서 노래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케이크를 만들면서, 우리 미래예요. 케이크를 만들 거면서?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면서 노래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두 문장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부해요. 공부를 해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음악,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공부하세요. 음악을 끌까요? 아,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저는? 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음, 괜찮아요. 공부하다, 그때 음악을 같이 듣는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무슨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여자 두 명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 차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질문이 있어요. 유리 씨는 어제 친구들과 뭘 했어요? 입니다. 자, 차를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차를? 네, 맞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차를 마셨으면서 과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도 볼게요. 자, 3번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리해요. 그리고? 아, 라디오를 들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대화를 같이 볼까요? 팅팅씨,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라디오를 그리고 요리하고 있어요. 두 개의 행동을 같이 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라디오를? 네, 라디오를 들으면서 요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남자는? 네, 맞습니다. 지금 신문을 읽어요. 그리고? 네, 빵을 먹어요. 이것도 대화를 만들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요? 질문이 있어요. 아, 신문을 빵을 먹어요. 신문을 읽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신문을 읽으면서 빵을 먹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 지금 한국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을 먼저 볼까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또 뭘 하고 싶어요? 어, 뭘 하고 싶어요? 학교에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학교에 다니다. 그때 한국 여행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질문을 봤어요? 대답을 했어요?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함께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여기에 단어가 있어요.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맛있다, 음식, 먹다, TV, 보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먼저 음식, 먹다를 생각해 보세요. 음식, 네, 좋습니다. 음식을 먹다. 그리고 TV, 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TV를 보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하고 저번에 같이 공부했어요. 맛있다, 음식, 우리 N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오늘 배운 문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TV를 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휴대폰 보다, 공부하다, 안 되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휴대폰 보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휴대폰을 보다. 그리고 공부하다, 안 되다. 우리 공부하다, 안 되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기억해요? 네, 좋아요. 공부하, 좋습니다. 공부하면 안 되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오늘 배운 문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휴대폰을 보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샤워하다, 머리 감다, 음악 듣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샤워해요, 그리고 머리. 여러분, 머리? 네, 좋아요. 머리 를 감다. 머리를 감다. 그리고 음악 듣다. 네, 좋습니다. 음악을 듣다. 자, 샤워해요, 그때. 머리를 감다. 그리고 그때 같이 해요. 음악을 듣다. 한 문장 말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샤워할 때 머리를 감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발표하다, 쓰다, 글, 보다, 읽다, 안 되다. 아, 조금 단어가 많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발표하다, 발표해요. 그때. 자, 쓰다, 글. 여러분, 선생님이랑 공부했어요. 쓰다, 글. 어떻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글을 보다. 좋습니다. 글을 보다. 자, 그리고 읽다, 안 되다. 이것도 저번에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읽다, 안 되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읽으면 안 되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발표해요, 그때. 네, 쓰다, 글을 보다, 읽으면 안 되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발표할 때 쓴 글을 보면서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괜찮아요?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맞아요. 음연설을 공부했어요. 우리 음연설을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음연설을 사용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1강에서 팅팅 씨하고 선생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후웅 씨가 왜 안 왔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V은, 는지, 알다, 모르다를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세실 씨가 주말마다 어디에 가는지 알아요? 어디에 가요? 알아요? 어디에 가는지 알아요? 아, 대답해요. 아니요. 주말마다 어디에 가는지 몰라요. 주말마다 어디에 가요? 몰라요. 어디에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한 번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새로 이사할 집의 크기가 큰지 알아요? 새로 이사할 집의 크기가 커요? 알아요? 큰지 알아요? 자, 대답해요. 음, 아니요. 집이 큰지 잘 몰라요. 집이 커요? 잘 몰라요. 집이 큰지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문장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이 음식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앞에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알아요? 이 음식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대답해요. 네, 알아요. 송편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송편은?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추석에 먹는 음식이에요. 떡이에요. 송편이라고 해요. 자, 음식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배우는 문법은 앞에 문장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같이 말하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대답도 할 수 있어요. 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V, 읊는지 알다 모르다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법을 사용할 때는 보통 그 앞에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 어? 선생님, 의문사가 뭐예요? 아, 여러분, 의문사는 여러분이 보통 질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무엇, 몇, 앤. 이렇게 질문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의문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보통 의문사하고 같이 사용해요. 누가 먹는지 알아요? 언제 먹는지 알아요? 어디에서 먹는지 알아요? 이렇게 의문사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AV, 는지 알다 모르다예요. 우리 AV일 때는 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AV가 있어요. 익다, 먹다. 자, 우리 읽다, 먹다는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받침이 있을 때는 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사용해요. 자, 여러분, 읽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읽는지 알다 모르다. 자, 그런데 밑에 맞아요. 오다, 가다 또 AV가 있네요. 이 AV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받침이 없을 때는 는지 알다 모르다. 자, 우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는지 알다 모르다. 오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오다, 오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AV만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DV도 쓸 수 있어요. DV를 쓸 때에는 여러분, 네, 은지 알다 모르다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DV가 있습니다. 좋다, 작다. 우리 좋다, 작다는 다 앞에? 네, 맞아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은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좋다 말해 볼까요? 네, 좋은지 알다 모르다. 좋습니다. 어, 그런데 네, 여기 밑에 또 DV가 있어요. 나쁘다, 크다. 나쁘다하고 크다는 받침이 없어요. 좋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우리 니은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나쁘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AV, DV 공부했어요. 지금 이것은 다 현재를 말해요. 그러면 과거, 미래에 쓸 수 없어요?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여러분, V, AV, DV 다 과거를 쓸 수 있어요. 과거는 이렇게 그게 앗 얻이었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천천히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 가다, 좋다, 이렇게 AV 하고 DV가 같이 있습니다. 가다 하고 좋다는 다 앞에 무엇이 있어요? 네, 맞아요. 다 앞에 아가 있어요, 오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하고 오가 있으면? 네, 맞습니다. 안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다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좋다. 좋았는지 알다, 모르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 밑에 먹다, 크다가 있네요. 먹다, av, 크다, dv. 먹다, 크다는 다 앞에 아, 오가 있어요? 아니요. 아, 오가 없어요. 아, 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얻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크다 한번 말해 볼까요? 크다? 네, 좋아요. 크다, 크었는지, 컸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요리하다, 깨끗하다, 아, 또 v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는 다 앞에, 네, 맞아요, 하가 있습니다. 우리 하다, 하다예요. 이렇게 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자, 였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요리 하였는지 알다, 요리 했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거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했어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은 미래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미래예요. 을지 알다, 모르다 사용합니다. 이것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자, 여기에 익다, 좋다, a, v, d, v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앞에, 네, 맞아요,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네, 을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선생님, 네, 또 오다, 크다 이렇게 a, v, d, v 같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받침이,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리을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여러분 좋다 어떻게 말해요? 네, 좋을지 알다, 모르다. 그럼 오다 어떻게 말해요? 네, 올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a, v, d, v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n, n은 쓸 수 없어요? 아, 여러분, n도 쓸 수 있어요. 우리 n은 인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형, 볼펜 이렇게 n이 있어요. 여러분, 이 n은 받침이? 네, 맞아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자, 인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말해요. 어, 그런데 여기에 또 n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 보세요. 누나, 지우개. 자, 이 n은 받침이?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네, 인지 알다, 모르다. 우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인지 알다, 모르다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펜 어떻게 말해요? 아, 볼펜인지 알다, 모르다. 누나, 누나인지 모르다, 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조금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여러분,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여기에 질문하고 답이 있어요. 자, 지금 아버지가 신문을 보다, 알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신문을 보다, 받침이 없어요. 알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질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한 번 같이 확인할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신문을 보는지 알아요? 아, 신문을 보는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 번 같이 볼까요? 그 다음 질문이에요. 우리 반에서 누가 가장 예쁘다, 알다? 아, 우리 반에서 지영 씨가 가장 예뻐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예쁘다, 디브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예쁘다, 알다? 네, 맞아요. 우리 반에서 누가 가장 예쁜지 알아요? 누가 가장 예뻐요, 알아요? 예쁜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도 같이 볼 거예요. 3번이에요. 팅팅 씨가 수업 후에 어디에 가다, 알다? 네, 카페에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업 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업 후에 우리 그리고 가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팅팅 씨가 수업 후에 어디에 갈지 알아요? 어디에 갈지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업 후에 미래를 쓸 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이 근처에 꽃집이 있다, 없다, 알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있다, 없다 우리 두 개예요. 두 개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 근처에 꽃집이 있어요? 알아요? 있는지? 없어요? 알아요?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마지막 문제 같이 볼까요? 방학이 언제예요? 여러분, 방학이 언제예요? 아, 저도 방학이 언제? 모르다. 자, 우리 언제? 앤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네, 좋아요. 음, 저도 방학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일 때, 대답일 때, 답을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자, 좋습니다. 여기에 보통 주말에 어디, 가다, 알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입니다. 보통 주말에 어디, 가다, 알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가다, 알다.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보통 주말에 어디에 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2번도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어제 누구 만났다, 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누구 만났다, 알다, 과거를 쓸 때 어떻게 사용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3번이에요. 내일 무슨 음식 먹다, 알다? 여러분,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무슨 음식 먹다, 알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내일, 내일 무슨 음식을 먹을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4번이에요. 외대 학생, 이다, 아니다, 모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다, 아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법을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외대 학생이에요? 모르다, 아니에요, 모르다. 같이 말하고 싶어요. 자, 외대 학생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대 학생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기 단어를 볼 거예요. 단어를 보고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단어가 있어요. 이 음식, 왜, 맵다, 알다? 지금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이 음식, 왜, 맵다, 알다? 우리 여기는 오늘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생각해서 사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 음식, 네, 맞아요. 이 음식이 왜, 맵다, 알다? 자, 여러분, 말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 음식이 왜 매운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도 같이 볼까요? 학교, 공항, 어떻게, 가다, 알다? 이번에도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자, 질문할 때 가다, 알다,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공부한 문법을 사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학교, 여러분, 학교, 네, 맞아요. 학교에서, 공항에 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다, 알다,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학교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3번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어요? 네, 자, 3번이에요. 서울, 있다, 큰 강, 무엇, 모르다. 이번에는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배운 문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 모르다. 자, 서울, 있다. 여러분, 있다 앞에 어떻게 말해요? 네, 맞아요. 서울에 있다. 큰 강. 자, 여러분, 우리 큰 강은 N입니다. N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저번에 같이 공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다. 큰 강. 무엇, 모르다. 자, 말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강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무엇, N, 무엇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국 사람 숫자 4. 왜? 싫어하다, 모르다. 이번에도 질문은 아니에요. 자, 싫어하다, 모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한국 사람 숫자 4. 왜? 싫어하다, 모르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할까요? 네, 한국 사람들이 숫자 4를 왜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숫자 4를 왜 싫어해요, 몰라요.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부위, 은, 는지, 알다, 모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법을 사용해서 다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음연서, 그리고 은지, 는지, 알다, 모르다를 공부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팅팅 씨하고 선생님이 대화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흐엉 씨가 오늘도 학교에 안 왔네요. 왜 안 왔는지 알아요? 흐엉 씨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요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주 울어요. 그래요? 향수병에 걸렸을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슬플 거예요. 그러면 더 슬플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팅팅 씨가 흐엉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팅팅 씨하고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흐엉 씨가 왜 안 왔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팅팅 씨가 말했어요. 아, 흐엉 씨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주 울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팅팅 씨하고 선생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따라서 한 번 읽어 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듣겠습니다. 흐엉 씨가 오늘도 학교에 안 왔네요. 왜 안 왔는지 알아요? 흐엉 씨가 오늘도 학교에 안 왔네요. 왜 안 왔는지 알아요? 흐엉 씨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요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주 울어요. 흐엉 씨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요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주 울어요. 그래요? 향수병에 걸렸을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슬플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팅팅 씨가 흐엉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팅팅 씨가 흐엉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하고 팅팅 씨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했습니다. 여러분, 팅팅 씨하고 선생님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고 같이 말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우리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다? 알아요? 자, 여러분, 말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했어요? 대답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대답할 거예요. 어, 그런데 대답할 때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걷다 한번 볼까요? 걷다. 자, 걷다. 걷다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밑에 전화를 받다도 같이 한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음연서. 음연서를 사용해서 한번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자, 사용하세요. 걷다. 그때 전화를 받다. 같이. 그 행동을 같이 해요. 네, 좋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대답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걷다. 걸으면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는지 알다. 음연서 다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답.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대답을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걷다 는 아까 했어요. 전화를 받다도 했어요. 그러면, 네, 영화를 보다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볼까요? 영화를 보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음악을 듣다, 춤을 추다, 팝콘을 먹다. 네, 팝콘을 먹다. 같이 사용해서 말할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지금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 네.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세실 씨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는지 알다. 보면서, 면서 우리 배운 문법을 잘 사용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대답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만들어 볼까요? 우리 걷다, 전화를 받다, 영화를 보다, 팝콘을 먹다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다, 춤을 추다를 사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세실 씨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세실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음악을 듣다, 들으면서 추음을 추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는지 알아요? 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사용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2번을 같이 볼까요? 어제 세실 씨가 무엇을 했다. 우리 과거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 어제예요. 어제는 질문하고 싶어요. 어제 세실 씨가 무엇을 했다. 알아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어제 세실 씨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대답을 같이 여러분이 말해 볼까요? 자, 어제 세실 씨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그때 여기 밑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대답해 주세요. 음식을 만들었다. 노래를 불렀다. 친구와 이야기했다. 차를 마셨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음식을 만들었다. 여러분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할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어제 세실 씨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네, 세실 씨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세실 씨가 음식을 만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입니다. 과거일 때는 음식을 만들었으면서 괜찮아요? 아니요, 안 돼요.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른 대답도 같이 볼까요? 자, 우리 음식을 만들었다 했어요? 노래를 불렀다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친구와 이야기했다. 그리고 차를 마셨다.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어제 세실 씨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네, 세실 씨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했으면서? 안 돼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잘 말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질문, 대답, 대화를 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팅팅 씨하고 선생님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이번에는 세실 씨하고 자르갈 씨의 대화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서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르갈 씨, 저 다음 주에 이사해요. 갑자기 왜 이사해요? 다음 주부터 한국 가족들과 함께 살아요. 그 가족들이 모두 친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셔서 아주 좋아요.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학생 식당과 도서관에 홈스테이를 찾는 광고를 붙였어요. 저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친구가 도와줘서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광고문을 붙이면 친구를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광고문을 붙인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국말 연습도 할 수 있고, 고향말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언어교환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르갈 씨도 광고문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자르갈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홈스테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세실 씨예요. 세실 씨가 왜 이사를 해요? 음, 그럼 언제 이사를 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을 때 선생님 질문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르갈 씨, 저 다음 주에 이사해요. 갑자기 왜 이사해요? 다음 주부터 한국 가족들과 함께 살아요. 그래요? 잘 됐네요. 세실 씨가 드디어 함께 살 한국 가족을 찾았네요. 그 가족들이 모두 친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셔서 아주 좋아요.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와, 정말 운이 좋네요.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학생 식당과 도서관에 홈스테이를 찾는 광고를 붙였어요. 광고문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저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친구가 도와줘서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광고문을 붙이면 친구를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광고문을 붙인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국말 연습도 할 수 있고, 고향말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언어교환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르갈 씨도 광고문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네, 세실 씨하고 자르갈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들으면서 선생님이 아까 질문한 것을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같이 확인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세실 씨는 왜 이사를 해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세실 씨가 왜 이사해요? 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세실 씨는 한국 가족들과 함께 살아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할 거예요. 세실 씨가 한국 가족들하고 홈스테이를 해요?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에요. 홈스테이를 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세실 씨하고 자르갈 씨가 대화를 하면서 말했어요. 홈스테이를 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 한국 문화,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문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한국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옛날 전통 옷이 뭐예요? 어떻게 입어요? 우리 다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홈스테이를 하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홈스테이 가족들을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 세실 씨가 홈스테이를 할 거예요. 그 가족들을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자, 세실 씨는 홈스테이 가족을 찾았어요. 어떻게? 학생 식당과 도서관에 홈스테이를 찾는 광고를 붙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를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광고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떠어떤 것을 찾아요, 그것을 구해요, 글을 써요, 그것을 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광고를 붙였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4번이에요. 자르갈 씨는 어떤 친구를 찾아요? 자르갈 씨도 한국에 있어요. 한국 친구를 찾아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자르갈 씨는 한국말 연습도 할 수 있고 고향말도 가르칠 수 있는 언어 교환 친구를 찾아요,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 교환 괜찮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바꿔요. 언어 교환이라고 합니다. 언어 교환 친구를 찾아요, 찾고 있어요 말했습니다. 오,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찾으세요 문제입니다.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선생님하고 먼저 같이 읽어 볼까요? 1번, 남자는 홈스테이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남자는 홈스테이를 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2번, 여자는 광고문을 혼자 썼어요. 그리고 3번, 지금 여자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4번, 남자는 한국어를 도와줄 친구를 찾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이 우리가 들은 내용과 같아요? 1번, 2번, 자, 몇 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우리 아까 질문에서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남자는, 자르갈 씨는 한국어를 도와줄 친구, 언어 교환 친구를 찾아요, 찾고 있어요, 말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3번, 무엇이 틀려요? 아니에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1번이에요. 남자는, 자르갈 씨는 홈스테이를 해봤어요? 여러분, 홈스테이 해봤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요. 남자는 홈스테이를 해보지 않았어요.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에요. 여자는, 세실 씨는 광고문, 광고글, 글을 혼자 썼어요? 혼자? 네, 맞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그럼? 네, 여자는 광고문을 친구가 도와줘서 쓸 수 있었어요. 친구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3번, 지금 여자 세실 씨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요? 아니요. 좋습니다. 지금 세실 씨는 홈스테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답이 아니에요. 4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세실 씨하고 자르갈 씨의 대화를 잘 듣고 이렇게 우리 문제도 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av-으면서, v-은는지, 알다, 모르다를 공부했어요. av-으면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을 해요. 그 두 행동을 같이 해요. 같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었어요. 그리고 v-은는지, 알다, 모르다는 앞에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하고 뒤에 알아요, 몰라요 같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었어요. 자, 이 두 문법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네,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꼭 말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7과에서 만나요.